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나 펠레토는 못 보면서 댓글은 그렇게 찾아서 본다? 댓글? 뭐 악플 말이야? 그런 걸 왜 봐 강희야. 사람들 가짜로 좋아하는 척은 해도 가짜로 싫어하는 척은 못하잖아. 적어도 악플러들은 앞뒤가 다르지는 않겠지. 궁금해. 응? 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악플러들 얘기한 거잖아. 뭐 누가 내 생각 궁금해달래? 어. 난 궁금해.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험한 일을 겪어도 네가 정말 괜찮은지도 궁금해. 네 생각, 느낌, 감정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다고. 그게 너는 왜 궁금한데? 그게 너니까. 그게 진짜 한강이니까. 사람들이 말하는 한강이,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한강이 말고 진짜 한강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제일 잘하니까. 너 스스로가 널 믿으면 돼. 왜 그럼 한 명이 욕을 했든, 백 명, 천 명이 욕을 했든 끄떡없을 거야. 논은 그는가? 너의 한강이라는 게 있어. 너의 한강이, 싹 일하니까.